호텔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make a hotel reservation. 체크인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세요. 체크아웃은 몇 시인가?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나요? 객실 요금에 포함된 것들이 무엇인가요? 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식사 시간은 언제인가요? 바로 이용 가능한 객실이 있나요? 조식은 어떤 메뉴가 있나요? 객실을 바꾸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change my room I would like to change my room I would like to change my room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미팅룸이 있나요? 미팅룸이 있나요? 수영장은 몇 시간까지 이용 가능한가요? 빨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빨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우리 방에 침대를 하나 더 추가해주세요. 호텔 안내책자를 주시겠어요? 호텔 안내책자를 주시겠어요?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식당 예약을 할 수 있나요? 식당 예약을 할 수 있나요? Can I make a restaurant reservation? 호텔 내에 ATM기가 있나요? 호텔 내에 ATM기가 있나요? Is there an ATM machine in the hotel?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안됩니다. 인터넷 연결이 안됩니다. The internet connection is not working. 침대 시트를 교체해주세요. Please change the bedsheets. Please change the bedsheets. 수건을 추가로 주문하고 싶습니다. 룸키를 잃어버렸습니다. 호텔 셔틀을 이용할 수 있나요? 미팅룸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book a meeting room. 체크인을 빠르게 하고 싶습니다. 공항 픽업 서비스가 있나요? 조용한 방을 원합니다. 룸 서비스로 식사를 시켜주시겠어요? 룸 서비스로 식사를 시켜주시겠어요? 룸 서비스로 식사를 시켜주시겠어요? 두 번 더 반복합니다. 호텔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체크인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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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아웃은 몇 시인가요?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나요? 객실 요금에 포함된 것들이 무엇인가요? 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식사 시간은 언제인가요? 바로 이용 가능한 객실이 있나요? 조식은 어떤 메뉴가 있나요? 객실은 어떤 메뉴가 있나요? 객실을 바꾸고 싶습니다.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미팅룸이 있나요? 미팅룸이 있나요? 수영장은 몇 시간까지 이용 가능한가요? 빨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빨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우리 방에 침대를 하나 더 추가해주세요. 호텔 안내책자를 주시겠어요? 호텔 안내책자를 주시겠어요? 호텔 안내책자를 주시겠어요? 호텔 안내책자를 주시겠어요?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식당 예약을 할 수 있나요? 식당 예약을 할 수 있나요? 호텔 안내책자를 주시겠어요? 호텔 내에 ATM기가 있나요? 호텔 내에 ATM기가 있나요? 호텔 내에 ATM기가 있나요?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안됩니다. 침대 시트를 교체해주세요. 침대 시트를 교체해주세요. 수건을 추가로 주문하고 싶습니다. 룸키를 잃어버렸습니다. 룸키를 잃어버렸습니다. 룸키를 잃어버렸습니다. 룸키를 잃어버렸습니다. 룸키를 잃어버렸습니다. 룸키를 잃어버렸습니다. 호텔 셔틀을 이용할 수 있나요? 미팅룸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체크인을 빠르게 하고 싶습니다. 공항 픽업 서비스가 있나요? 조용한 방을 원합니다. 조용한 방을 원합니다. 룸 서비스로 식사를 시켜주시겠어요? 호텔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체크인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세요. 체크아웃은 몇 시인가요?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나요? 객실 요금에 포함된 것들이 무엇인가요? 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식사 시간은 언제인가요? 바로 이용 가능한 객실이 있나요? 조식은 어떤 메뉴가 있나요? 조식은 어떤 메뉴가 있나요? 객실을 바꾸고 싶습니다. 객실을 바꾸고 싶습니다. pick-up 서비스를 미팅룸이 있나요? 미팅룸 수영장은 몇 시간까지 이용 가능한가요? 빨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우리 방에 침대를 하나 더 추가해주세요. 우리 방에 침대를 하나 더 추가해주세요. 호텔 안내책자를 주시겠어요?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식당 예약을 할 수 있나요? 식당 예약을 할 수 있나요? 호텔 내에 ATM기가 있나요?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안됩니다. 인터넷 연결이 안됩니다. 침대 시트를 교체해주세요. 침대 시트를 교체해주세요. 수건을 추가로 주문하고 싶습니다. 룸키를 잃어버렸습니다. 호텔 셔틀을 이용할 수 있나요? 미팅룸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체크인을 빠르게 하고 싶습니다. 공항 픽업 서비스가 있나요? 조용한 방을 원합니다. 조용한 방을 원합니다. 조용한 방을 원합니다. 룸 서비스로 식사를 시켜주시겠어요? 룸 서비스로 식사를 시켜주시겠어요? 룸 서비스로 식사를 시켜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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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